대한민국 최고의 경마방송, KRBC가 드디어 구독자 1만 명을 달성했습니다. 경마방송을 사랑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. 유튜브 KRBC 구독 인증과 또 가장 좋았던 영상에 댓글을 달아서 캡쳐를 해주시고 아래 주소로 보내주세요. 추첨을 통해 에어팟 프로, 치킨 세트, 스타벅스 커피 등 총 100분에게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. 지금 바로 구독 인증과 댓글 참여로 이벤트에 응모해주세요. 경마방송을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. KRBC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. 안녕!